성경이야기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아무스 1장에서 5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고치시려고 엘리야, 엘리사에 이어 아무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아무스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악행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의 상류층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다섯째, 아무스는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회계를 촉구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아무스 1장에서 5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69일, 아무스 1장 여호와의 선호의 선호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리리라. 내가 또 아스돛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노를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선호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리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선호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극류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리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암몬자손의 선호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하세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보스 2장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모합의 선호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애돔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합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리리라. 모합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선호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호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국당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콕 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화를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3장.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수도세 군걸들과 애급당의 군걸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하라. 자기 군건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군고를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호하는 날에 베데레의 재단들을 벌하여 그 재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시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드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데레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죄로 드리며 낙헌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업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업에는 내리고 어떤 성업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업 사람이 어떤 성업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남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업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느니는 그의 이름이 만근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모스 5장.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음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에 나가던 상업에는 백명만 남고 백명이 행군에 나가던 상업에는 열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미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순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폐망이 이르게 하신지 그 폐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받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적.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느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자만 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설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자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묘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와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오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귀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담배색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근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아무수 1장에서 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공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상류층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불이한 재판을 일삼고 백성을 노예로 삼으며 부당한 세금을 거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가난한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나 나시림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종교적인 행위말을 열심히 행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밝힌 아무수가 이제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마지막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